교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 교회 내 사건들에 대해 사법권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화해중재원이 준비한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해중재원이 교회 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의 범위와 문제점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백형기 화해중재원 부원장은 성경적 원리와 역사적 배경으로 기독교의 각 교단의 교회 분쟁에 대해 내부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일반 법정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재판을 먼저 넣고 먼저 하고, 그다이 해결이 안 될 때 일반 법정으로 가는 거,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백 부원장에 따르면 교회 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은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교리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해선 사법권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단 여부를 규정하거나 교리 해석의 문제를 제기할 땐 교단의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반면 교회 분열 시 재산 귀속과 같은 재산에 관한 분쟁은 사법권 관여 대상입니다. 권징 재판, 목회자나 장뇌의 지위 관련 문제, 교단 변경 등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분쟁은 아직까지 이론과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권 개입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백 부원장은 전통적으로 권징 재판 자체는 사법권의 개입이 부정되지만, 개인의 권리나 의무의 판단이 전제될 땐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나 위임 결의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선 종교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 자격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부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 부원장은 모든 판례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며,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짐으로써 사법부가 개입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